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법서 관광 일본어 진행을 맡은 이미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요, 공항이라는 주제로 공항 수속 시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권 보여주시겠습니까? 바스포트 미세대 이따라게 마스까? 보관하실 짐이 있으십니까? 바스포트 미세대 이따라게 마스까? 기내에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기나이니와 모치고매마생. 탑승 게이트는 15번입니다. 더워져 게이트와 15번입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공항 수속에 이어 입국심사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4가지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それでは, 변호주교始めます. 일종이 굴어바면서 일종이 일종이 일종입니다. ご訪問の目的は何ですか? 観光です。仕事です。 どれくらい滞在する予定ですか? 申告するものはありますか? 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입국 심사를 할 때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그럴 때는요. ご訪問の目的は何ですか? ご訪問の目的は何ですか? 라고 합니다. 여기서,訪問은요. 방문이라는 말인데요. 앞에 접두어 고를 붙여서 ご訪問,ご訪問이라고 말하면요. 더욱 공손한 말투가 됩니다. 목적이, 목적,何ですか? 무엇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뭐, 입국 심사관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일본에 입국한 목적을 물어보는 거죠. 목적, 목적이, 목적이 라는 말이 나오면요. 아, 방문 목적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ご訪問の目的は何ですか? ご訪問の目的は何ですか?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방금,ご訪問の目的は何ですか? 라는 질문을 받았죠.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입국한 목적을 설명하면 되겠죠. 여행, 관광의 목적이라면요. 관광입니다. 강고です. 강고です.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강고는요. 관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고です. 라고 하면 관광입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혹은 입국 목적이 관광 이외에 출장이나 일 등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요. 일이라는 시고 또 라는 말을 붙여서요. 시고 또です. 시고 또です.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관광입니다. 강고です. 강고です. 일입니다. 시고 또です. 시고 또です. 자,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은요. 뭐, 상황에 따라서 체류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일본어로요. 너레 그라이 타이자이する 요태에 대수까? 너레 그라이 타이자이する 요태에 대수까?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너레 그라이 는요. 어느 정도, 뭐, 얼마나를 의미하고요. 타이자이 는 체류. 그래서, 타이자이する, 타이자이する, 가 바로 체류하다가 됩니다. 바로 이 표현이, 이 문장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요태, 예정. 요태에 대수까? 예정입니까? 어느 정도 체류할 예정입니까? 얼마나 머무르실 겁니까? 너레 그라이 타이자이する 요태에 대수까? 가 되는 것이지요. 자, 같이 문장 연습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머무르실 겁니까? 너레 그라이 타이자이する 요태에 대수까? 너레 그라이 타이자이する 요태에 대수까? 자, 마지막 네 번째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표현은 짐을 찾고 세관에서 신고할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신고쿠는요. 신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고쿠스루, 신고쿠스루 라고 하면 신고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모노는요. 물건, 물품이라고 해서 신고쿠스루, 신고할 물품이 되겠죠. 신고한 물품이 아리마스까? 아리마스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신고할 물품이 있습니까? 신고쿠스루는 아리마스까? 신고쿠스루는 아리마스까? 자, 오늘 학습한 문장 네 가지 빈칸 채워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관광입니다.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광고です 광고です 자, 그럼 일입니다 라고는 어떻게 얘기하죠?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얼마나 머무르실 겁니까? 어떻게 말하나요? 좋습니다. 너래 그라이 타이사이스를 여태에 대수까? 너래 그라이 타이사이스를 여태에 대수까?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표현입니다. 신고할 물품 있습니까? 자,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그렇죠. 신고할 물품 있습니까? 신고할 물품 있습니까? 잘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는 미리센세의 꿀팁. 알아두면 좋은 일본 문화입니다. 미리센세의 세 번째 꿀팁은요. 바로 일본의 마츠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마츠리라는 것은요. 축제를 의미하는데요. 일본에서는 각 지역마다 아주 독특한 전통과 풍습이 담겨있는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 일본의 3대 마츠리라 불리는 축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도쿄의 간다 마츠리입니다. 자, 5월 도쿄의 간다 신사에서 열리는 축제로요. 도쿄 중심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행진의 볼거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사카의 댄진 마츠리입니다. 자, 오사카 템만구 신사에서 열리는 선상축제인데요. 수많은 등불이 강변을 밝히고 수백 척의 배들이 강을 왕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교우토의 기온 마츠리입니다. 자, 기온 마츠리는요. 7월 한 달 내내 열리는 일본에서 가장 긴 마츠리입니다. 호화로운 장시의 가마행차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렇듯요. 일본의 마츠리는 볼거리 이외에도 먹거리 즐길 것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미리센세의 꿀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 공항에서 추속을 하고 입국 심사를 할 때 쓰는 일본어 표현 배워보았습니다. 처음이라 금방금방 말이 나오지는 않겠지만요. 꾸준히 반복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은요. 장소를 묻고 길을 안내할 때 쓰는 표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마다시다.